반가와반가! 반가워요! 채빈이에요. 점점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 차를 파는 거야가 아니야. 팔을 거야. 이 차를 파는 거야! 오늘은 도이치모터스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 차를 좀 팔아달라고. BMW 신형 5시리즈입니다. 와 진짜 간지다 지금 5진다. 그치? 브루클링 그레이를 또 협찬해 주셨네? 그러니까 나 1년 동안 타라고 협찬해 주셨어. 근데 난 뒷광고 안 한다고 안 받았어. 그럼 믿거나 말거나 믿다. 일단 너무 덥다. 항상 나 이제 건달 컨셉으로. BMW는 사실 옛날에 건달들이 많이 탔어. 핸들 옆에서 해주는 거 아니야! 더 욕할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하면 8,800만 원이야. 지금 10원도 안 깎아준대. 왜요? 지금 신형이니까. 조금 있으면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깎아준다. 깎아준다. 그러면 깎아줄 때 살래? 깎아? 깎아줄까? 깎아줄 때 살 거야 아니면 지금 살 거야? 안 깎아줘. 아 근데 이게 또 이슈가 있어요. 초도 물량에는 뭐가 또 들어간대요. 아 초도 물량이 또 좋아? 아 맞아. 에디션 비슷하게 나왔나 보다. 뭐가 바뀌었는지 몰라. 모양이 바뀌었다, 확실하게. 와 이거 사진보다 훨씬 예쁜데. 풀체인지답게 그다음에 이거 플라스틱 많이 넣었네. 카본 이런 거 많이 넣었네. 여기도 다 카본이네. 이쪽 부분 보니까 진짜 사슬이 좀 느낌 나는데? 라이트도 굉장히 BMW 스럽네요. 레이저 라이트 들어왔네. 파란 눈깔 발이. 파란 거 있으면 레이저 라이트잖아. 차에 대해서 잘 알아. 몰라. 전문가세요. 전문가지 진짜. 휠 봐봐. 카본 넣어주고. 파란색 캘리퍼 넣어줬네. M이니까. M이니까 이걸 넣어주는 거야. 이거 멋있네 이거. 투톤으로 해주고. 이거 쌍하게 하나 줬다 또 이거. 아주 얇게 딱 해줬네요. 그리고 또 이거 바뀌었네. 문 모양. BMW의 시그니처 아니냐고. 벤츠의 시그니처 뭐야. 플래시도 오잖아. 이건 뭔지 알아? 이거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문 만져도 되나? 이거 팔 거 아니잖아. 시슴차잖아. 이거 만져도 돼. 시동 걸어도 된다. 이거 만져도 돼. 프레임 넣어줬네. 어 야 또 이거 넣어줬네. 야 이거 넣어줬다. 그치? 야 그리고 이거. 야 이거 대박인가. 시동 거는 거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야 대박. 야 조용하다. 진짜 조용하다. 그리고 화면 카돈 넣어줬어요. 화면 카돈. 야 그리고 이거.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싹 좋게 되어 있네요. 야 이거 진짜 커졌어. 화질도 굉장히 좋은 거 같아 보니까. 우리 집 테레비 보다 더 좋아. 야 그리고 이거 봐봐. 크리스탈 개구누 넣고. 야 무선 충전기도 두 개나 된다 이거. 옛날에 하나밖에 안 됐는데. 어때 어울려 나랑? 오 이거 문신이랑 진짜 잘 어울려. 야 이거 진짜 어울리지 봐봐. 가면서 어? 샤빼 이 새끼야. 야 내가 팔지도 않았는데 진짜 신난다. 아 그리고 커피 시트 느낌 있잖아? 옛날에 모카가 좀 우중충했어. 이거 다 진했어. 우중충하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우중충하다. 우중충한데 이거 그레이 새끼 하나 줬네. 뒤에 봐봐. 야 멸칭하다. 그치? 타고 싶어요? 너무 타고 싶어요. 야 이거 봐봐. 화면 꺼둔 뒤에도 스피커가 되게 좋게 돼 있네 보니까. 아 그리고 여기다 이거 넣어놨네. 이게 S클라스라고 넣어놓은 거 같아. S클라스도 여기다 넣어놨네. 야 그리고 또 있네. 이거 전노프로가 안 열린대. 근데 다 이거 토오렌 전기차처럼. 타이칸처럼 해놓은 거야. 그리고 이게 48V 아마 하이브리드잖아. 마일드 하이브리드 넣어놨어. 복합연비 12V 돼. 그럼 별로 좋은 거 같지 않는데. 트렁크 공간 한번 볼까요? 야 근데 뒤쪽으로 봤을 때 이거 I5인가? I5 왜 아니지? 가솔린 맞지? 아까 시동 소리 들어보니까. 가격도 외우기 쉽게 88이래. 88올림픽 하면 되잖아. 8870만 원. 할인 없으니까 외우기 얼마나 좋아. 정가로 그냥 원프라이스로 바로 가는 거지. 테슬라처럼 간대 이거. 그래서 온라인 예약을 제일 처음에 한 거야. 얘네들이 테슬라처럼 따라하려고. 근데 바로 접었어. 준 쓸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딜러 예약 받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아 트렁 공간 굉장히 좋습니다. 넓다. 그지? 진짜 넓다. 진짜 넓다. 골프에 몇 개 들어갈 거 같아? 한 10개 들어야 돼. 10개는 보세요 이 새끼야. 뒤에 한번 봐봐. 야 그거 어디 갔지? 베이징이 없어진 거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수로 뽑지. 배수로 뽑지. 근데 내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지금 안 사는 게 낫겠다. 언제 살까요 그러면? 한 3달 있으면 하려면 많이 해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문의 주세요. 문의는 주고. 정말 진짜 빨리 팔 사고 싶다 그럼 주세요. 서비스라도 많이 해드릴게요. 진짜 할인 없는 거 맞지? 없대요. 어떤 사람이 댓글 달 거 같은데. 나는 뭐 할인 받았다 이럴 거 같은데. 이 클라스 삽시다 그냥.